새로운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제 꼭 2주 남았습니다. TBS가 YTN과 함께 현재 서울 민심을 살펴봤더니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을 강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범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올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48.9, 박영선 후보 29.2%로 두 후보의 격차는 19.7%포인트, 오차범위 바뀝니다. 특히 승패 열쇠를 진 중도층에서 오세훈 후보는 50.1, 박영선 후보는 27.2%로 나타났고 무당층에서도 오 후보가 박 후보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하면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은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중도층보다 진보층의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50대 이상과 여성, 보수층에서 크게 결집하면서 2차 조사 대비 19%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범야권의 단일화 효과, 또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추위는 남은 기간 내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1% 안팎이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응답자의 59.2%는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고 32.9%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투표 의향도 물었는데 투표하겠다가 93.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6%에 그쳤습니다. 차기 서울시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7, 민주당 23.5%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야권 단일화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단일 후보로 결정됐을 경우를 가정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TBS 강세영입니다.